자 우리 이제 다음 모의고사 6회 개발관리론인데 평균을 보니까 78점 나왔네요. 좀 쉬웠던 거죠. 우리 가장 쉬운 단원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토지용과 관련되어서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입지경쟁이 발생하면 이라고 나왔네요. 입지경쟁이 발생하면 서로 토지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집가가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집가가 올라가면 토지를 집약화하겠다. 자 집약적 이용하는 건 토지에다가 노동자본을 막 집어넣어서 건물이 고층화 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단위 면적당 자본의 투입 비율이 상승하는 걸 얘기한다. 이건 집약화와 똑같은 말이죠. 자 두번째 도시 스프롤 도시가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는데 중심부의 상업과 주거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거 나오면 뭐 땡큐하고 이런 거 안 읽고 그냥 넘어가야죠. 이런 건 안 읽어야 된다 사실. 자 3번에 보니까 도시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급격히 올라갔대요. 도시의 집가가 올라갔대. 그러면 주택가격도 비싸겠죠. 그래서 주택을 싼 외곽에서 구입하려고 외곽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가 외곽으로 외곽으로 외연적 확산 외곽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거 분리라고 하죠. 주거 분리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 통근거리가 멀어지고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의 침상도시화가 나타날 거고 도심에서는 낮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밤에 텅 비어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최유요이용은 뭐냐.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죠. 최고 최선의 이용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용했을 때 법에서 어긋나지 않을 때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요이용이라 한다라는 용어를 설명한 거고 집가 곡선의 기울기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집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 때 집가가 낮아지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을 외곽 갈수록 이걸 집가 구배 현상이란다.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이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집가 하락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집가 하락률. 집가 하락률이 도심에서는 팍팍 내려가고 외곽에서는 조금씩 내려가더라. 집가 하락률이 점차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걸 집가 구배 현상이라고 하죠. 집가가 기울어졌는데 이 기울어짐이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어짐이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근데 뭐 사실 답은 가장 중요한 도시 스프롤에서 나왔어야 되고 두 번째 보죠. 토징에 따른 현상으로 오른 거. 자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도심 교통체증 심화는 직조 접근을 야기한다. 오 맞죠. 땡큐 이것도 하고 나머지 안 잊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죠 이것도. 교통체증 심화되면 직조 분리로 나가게 되면 출근 시간에 출근을 맞추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심의 교통체증이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에 두려고 하는 직조 접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1번 맞는 거고. 외곽의 직가구 현상이 아니라 도심의 직가구가 직조 분리를 일으키고 외곽이 비싸지면 오히려 외곽과 도심의 차이가 없으니까 도심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외곽이 비싸면 직조 접근, 도심이 비싸면 직조 분리가 나타나는 거고 도심에서 주야 간의 인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걸 이걸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고 4번에 도시가 재개발을 해서 쾌적해졌어요. 그래서 도심의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대체가 됐대. 그럼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활기를 띄면서 젊어진다. 이걸 도시 회춘화라고 한다. 도심 공동화, 도심 회춘화. 우리 시사적인 용어로 부동산 관련되어서 용어로 도시 공동화, 도시 회춘화. 이 단어 두 개는 좀 상식적으로 기억해놔야 되니까. 직조 분리 결과 도심의 건물이 고충화된다라는 건 고충화되는 건 막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들어올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아질 때 재개발해서 고충화되는 거라. 주로 일반적으로 직조 접근의 결과 도심의 건물이 고충화된다. 사람이 들어와서 많아지니까 고충화된다. 집약적 이용이 된다. 3번 토지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죠? 틀린 거. 한 개지는 택지의 최연망권으로 택지에 해당한다. 맞죠? 한 개지는 택지다. 즉 도시가 이렇게 있을 때 밖은 농지이고 도시는 개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토지를 도시라고 하고 여기에 도심이 있겠죠. 도심이 있을 거고 맨 외곽에 있는 이 택지를 뭐라고 하냐면 한 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지는 택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 개지에 초기에 지가 상승이 빠르며 맞아요. 지금 맨 외곽에 있는 이 택지는 원래는 전에는 이렇게 도시가 있을 때 여기는 농지였는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졌으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갔겠죠. 초기에. 초기에 지가 상승이 빠르며 한 개지의 지가는 도심 토지와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한 개지는 택지니까 옆에 있는 농지와 더 관련된 게 아니라 도심 토지의 즉 도심 토지의 택지와 더 관련이 있다. 같은 용도 지역이니까 도심 토지와 관련된다. 맞는 얘기고 자가의 한 개지라고 나온 건 뭐냐면 내 집의 한 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은 외곽으로 얼마나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가의 한 개지는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내 집을 주거지는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으로 나가려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내 집을 구할 때는 외곽의 쾌적성을 찾아서 좀 더 외곽으로 나갈 수 있고 내 집이 아니라 임대한 집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직장과 가까이 두는 경향이 좀 더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자가 한 개지는 도심에 더 원거리에 위치한다라는 게 맞아요. 내 집을 내가 집을 구할 때는 좀 더 외곽 쪽에 집을 두려고 한다라는 얘기고 자 4번에 성숙도가 매우 낮게 전환되는 그럼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전환 속도가 느리게 전환되는 한 개지의 경우 자 우리 농지였는데 이제 택지로 바뀌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느리게 전환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때 우리가 가치평가를 할 때 원래 일반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성숙도가 매우 낮다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한다라면 전환 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감정평가할 때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죠. 성숙도가 매우 느린 경우 낮은 경우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에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한 개지는 더욱 외곽 쪽으로 위치할 수 있다. 자 밖에 농지였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집 짓고 살게 되면 얘가 택지로 바뀌어지면서 한 개지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교통이 발달되면 더 도심까지 왔다 갔다 편하니까 도시가 커져나가면서 한 개지는 더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도시가 커져나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다. 자 네 번째 봅시다. 뭐 이건 보너스죠. 자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여라고 나왔어요. 농지를 택지. 농지는 미개발 토지고 미개발 토지를 택지니까 개발 토지니까 얘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개발 토지를 최초로 도시로 바꿨으니까 얘는 신개발이라고 해야 되고 자 보니까 보류지. 얘는 돌려주지 않는 땅이죠. 돌려주지 않고 제외한 땅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재분배, 분배, 배분이란 말이 들어가야죠. 재분배가 들어가야 돼요. 재분배. 자 그 다음에 개발 형태에 따라서는 얘는 신개발이고 이렇게 토지 취득하는 방식은 얘는 환지라고 하죠. 되돌려주는 거. 도시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다음에 보류지, 체비지와 공공농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면서 개발하는 방식. 토지개발 사업, 환지 사업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환지. 환지는 당연히 재분배. 사실 보기만 봐도 풀 수 있어야 돼요. 환지는 재분배 방식이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신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당연히 신개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은 1번. 5번에 보죠. 개발에 따른 위험을 얘기하는데 토지용 규제라고 나왔어요. 토지용 규제. 근데 얘가 사법적인 측면과 이렇게 나왔는데 연결이 틀리죠. 토지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이고 소유권 관계는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걸 법적 위험이라 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행정변에 따른 인허가 지연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법률에 의한 거니까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거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건 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공사비의 절감 이런 것들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법에 따른 행정이나 인허가 절차는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 건설의 수요들은 경비라고 나왔어요. 경비, 경비. 이 수수료 등은 법적 위험이 아니라 경비니까 비용 위험이죠. 법, C, B, B. 비용. 경비, 비용 나오면 무조건 비용 위험이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 비용 위험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라고 나왔죠. 토지용 계획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공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아니라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이라고 나와야 되고 5번에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시장이 나왔네. 시장. 시장. 공시를 나왔어요. 수요가 없다. 시장이다. 이건 무슨 위험? 시장이요. 보너스죠.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 C, B가 붙는다. 법, C, B.